거거익선 크면 클수록 좋은 건 무조건 TV인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TV는 정말 비싼 제품이었지만 디스플레이 발전으로 제조 공정이 더 효율적으로 변하면서 생산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충분히 100만원대로도 75, 85인치 TV를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제일 가성비가 좋은 건 60만원대로도 가능한 거 아셨나요? 안녕하세요 제품 소개팅입니다 이렇게 큰 TV가 1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걸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럼 싸구려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형 TV가 대중화되면서 수요가 증가해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단가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중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성능으로 인기 있는 중소 브랜드로는 TCL, I4, 루컴스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기업 삼성과 LG에서도 가성비 미친 TV가 있는데요 최근 세일을 통해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니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TCL, 4K, QLED, 프로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색채의 밝기와 깊이로 생명을 불어넣는 미친 화질을 한번 경험해보세요 컨텀닷 기술은 10억개가 넘는 선명하고 정밀한 색채를 제공하고 DCI-P3 표준에 따라 최대 95%의 색 영역을 제공하여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10만시간 동안 효과적이고 꾸준한 발광을 보장하는 새로운 퀀텀 크리스탈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해상도 향상은 광 변화 효율에 개선을 가져와 밝기를 증대시키고 보다 상세하고 정교한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데요 100 플러스 로컬 디밍 존은 백라이트와 이미지 균형을 정확하게 맞추며 모든 프레임이 더 많은 밝기와 그림자 디테일을 표현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현실의 모든 디테일을 풍부한 데이터의 베이스에 담아내고 인간의 인식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과 체력화를 수행하기 위해 컨텐츠를 인식하고 생각하는 AI 화질 프로세서를 사용하는데요 자연 세계에서 보는 것처럼 선명한 색상, 뛰어난 대비, 깨끗한 선명도를 기반으로 시각적 완벽함을 재현합니다 TCL이 자체 개발한 혁신적인 T-Screen 프로 기술은 헤일로 현상과 주변간 간섭을 최소화하여 더 강력하고 정확한 대비를 효과적으로 표현합니다 HDR 600니트의 밝고 선명한 화재, HDR 10플러스의 놀라운 밝기와 뛰어난 그림자 디테일 돌비 비전으로 극장에 앉아 바로 앞에서 보는 듯한 실제 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MEMC, 역동적인 동작 디테일로 모션 디스플레이에 블러를 줄여 이미지 깨짐을 방지하는 실크처럼 부드러운 장면을 묘사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온큐의 2.1 CH 하이파이로 매혹적인 스테레오 사운드와 천둥 같은 베이스에 몰입하여 아리브 밴드 공영장에 있는 것과 같은 디테일을 느낄 수 있는데요 DTS HD와 DTS 버처X가 위, 옆, 뒤에서 둘러싸고 있는 듯한 사운드를 만들고 돌비 애트모스로 기존의 채널 제한을 뛰어넘는 3차원 오디오를 제공하여 놀라운 선명도와 향상된 감정 임팩트로 방을 재우는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메탈 베젤리스 디자인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쉽게 잘 어울리는 심플하고 우아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또한 차별화된 게임 환경을 자랑하는데요 TCL의 최신 기술인 게임 엑셀레이터를 활용한 컨텐츠 자동 조정 기능으로 그 어느 때보다 빠른 리프레시 속도를 제공하여 화면 지연 현상을 최소화해주어 훨씬 더 부드러운 게임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 피처 모드로 현실과 넘치는 게임 현장을 느낄 수 있고 21대구, 32대구의 슈퍼와이드 스크린 비율로 게임에서 최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데요 저지연 모드가 자동으로 응답 속도를 줄여 입력 지연을 약 5.67ms로 낮춰 언제나 적보다 앞서 움직일 수 있고 목표 조준 지원 기능을 통해 신속하게 목표를 조준할 수 있습니다 정말 게임하기에도 딱 좋은 팁이지 않나요? 32GB의 확장된 대용량과 구글 TV로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기능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가격은 100만원대로 쿠팡에서 10% 이상 할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사 4K UHD TV 제로 베젤리스 울트라 HD의 뛰어난 색감과 더욱 선명해진 화질, 몰입감으로 대화면의 감동을 느껴보세요 상하좌우 어느 방향에서도 화면 왜곡 없는 178도 광시야각 패널과 자연스러우면서 선명한 화면 밝기 300 칸달라메 제곱미터의 직화형 백라이트 방식으로 더욱 사실적이며 자연스러운 색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8ms 화면 응답 속도로 스포츠, 액션 영화같이 빠른 영상도 잔상 없이 선명한 화질을 재생시켜주는데요 5000대 1 명암비로 화면의 가장 어두운 부분부터 가장 밝은 부분까지 표현되어 영상의 깊이감과 현실적인 화질을 구현합니다 또한 HDMI 2.0 포트와 USB 미디어 포트 등 다양한 단자 사용을 재봉하여 PC, 게임기, 디지털 셋톱박스, CCTV, 사운드바 등 대부분의 외부 기기와 연결하여 사용 가능한데요 HDMI 단자로 외부 기기와 연결시 HDMI 마크 플러스 CEC 기능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리모컨을 하나의 리모컨으로 통합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HDR10 기능으로 색상과 명암밝기를 실제 보는 것에 가깝게 재현하여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최상의 화질을 구현하는데요 모바일 기기의 마이크로 USB 단자와 TV의 HDMI 단자를 연결하여 모바일 기기의 화면을 더 큰 화면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칩셋은 TV의 모든 기능을 제어하는 엔진 역할로 글로벌 MSTAR 사의 최신형 MS-3683 칩셋을 채택하여 화질 프로세스, 영상 입출력 등 생동감 있고 뛰어난 화질을 구현하는데요 8W 플러스 8W 고출력 스테레오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으며 옵티컬 광출력 단자가 내장되어 있어 홈시어터, 사운드바 등과 연결하여 고품질의 음질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컨텐츠 무단복제를 보호하는 HDCP와 디지털 영상 컨텐츠를 문제없이 감상하기 위해 필요한 HDMI 2.0과 HDCP 1.4 플러스 2.1을 지원하며 영상 인코딩하는 방식이 크로마 서브 샘플링 4대4 대 4 기능으로 원본 영상의 정확한 색감과 가독성을 유지시켜 PC, 노트북 연결 시 화질 저하나 글자 번짐 없이 선명한 화질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60만원대로 쿠팡에서 할인하고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루컴즈 4K UHD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영상 제작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인 돌비 비전과 애트머스를 지원하여 놀라운 수준의 4K UHD 화질과 압축률이 50% 이상 향상된 차세대 AV1 코덱이 탑재된 디바이스로 풍성한 사운드와 실감나는 영상을 통해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FHD보다 4배 이상 더 선명한 울트라 HD 해상도를 제공하며 최고의 화질을 자랑하는 4K UHD 3840-2160 해상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HDR10 기술로 영상의 밝기와 명암비를 최적화해 영상의 입체감을 높이고 정확한 색을 구현했으며 RGBW가 아닌 RGB 패널로 고체도 화면에서의 색상 왜곡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마치 컴퓨터와 같은 안드로이드 TV는 다양한 앱에 동시 작동이 가능한데요 리모컨의 빠른 반응 속도, 앱 실행 및 끊김 없는 영상 재생을 위해 CPU에 해당되는 메인 칩셋을 고성능으로 탑재하여 보다 강력한 성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움직임 예측을 통해 중간 프레임을 생성함으로써 움직이는 사물의 거친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는 AI 인공지능의 자동 보관 기술인 MEMC 기술을 이용하는데요 더욱 부드러운 모션을 구현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에 영상을 제공합니다 4대4대4의 크로마 서븐 샘플링 지원으로 글자의 깨짐 없이 선명하고 가독성 좋은 자막을 경험해보세요 이뿐만 아닙니다 돌비사의 돌비 오디오는 모든 오디오가 동일한 사운드 환경을 조성하여 현장감이 느껴지는 오디오로 놀라운 현실감을 전달해주는데요 나만의 AI 도움이 구글 어시스턴트로 스마트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은 물론 블루투스와 와이파이를 통한 무선 인터넷을 연결하여 선 없는 자유로움을 느끼실 수 있으며 HDMI 2.1로 외부 영상은 물론 게임까지 더욱 실감나는 화면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각종 무선 이어폰과 키보드는 물론 스피커, 게임패드까지 연결하여 구글 플레이의 게임을 TV로 직접 즐겨보세요 가격은 100만원대로 쿠팡에서 30% 이상 할인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삼성 4K QLED TV 세계가 인정한 삼성 TV 왜 삼성 QLED를 선택해야 하는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뛰어난 사실감을 제공하는 듀얼 LED 삼성의 혁신적인 백라이트 기술로 따뜻하고 청명한 느낌의 색감을 더욱 선명하게 구분하는데요 시청중인 컨텐츠 유형에 맞게 설정된 최적의 색조 대비로 생동감 넘치는 영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더 빠르고 스마트해진 기술 퀀텀 프로세서 4K 라이트로 어떤 컨텐츠를 감상하든 이상적인 시청 환경을 제공하고 최적의 사운드는 물론 4K 업스케일링 기술로 저해상도 영상을 4K급 화질로 바꿔주는데요 나노 사이즈의 컨텐닷은 10억개 이상의 색을 정교하게 표현해 밝기 수준과 상관없이 생생한 컬러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이 살아나는 HDR로 풍부하고 정확한 색상과 깊은 대비를 통해 선명한 디테일과 명암비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 놀라운 사운드 사운드와 매칭하는 무빙 사운드 기술로 더욱더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Q 심포니 기술로 완성한 TV와 사운드바의 놀라운 협조도 감상할 수 있어 공연장 한가운데 있는 듯한 입체적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네번째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 모바일 기기와 연결하여 TV 속 멀티스크린으로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거나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시에 게임 공략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 띵스를 통해 추가 장비 없이 주변 스마트 디바이스와 연결하고 각각의 기기를 모니터링 및 제어도 할 수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삼성의 영상통화 기능인 커넥타임과 더 큰 화면에서 손쉽게 영상통화를 즐겨보세요 삼성 기기간 편리한 연결이 가능하고 삼성 슬림픽 카메라를 추가하면 더욱 편하게 영상통화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게임의 최적화된 기능 삼성의 독자적인 모션 라이트 기술로 장면의 모션을 자동으로 예측 보정하여 정확하고 부드러운 화면을 구현하는데요 화면 전환이 빠른 FPS나 레이싱 게임을 할 때 가뿐히 잊으실 수 있습니다 울트라 바이드뷰 상태에서도 멀티뷰 기능이 지원되어 넓은 화면에서 게임과 동시에 공략법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선된 게임바 3.0으로 디테일한 설정도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다양한 편의 기능 AI 절약 모드로 주변의 빛을 알아서 감지하고 화면의 밝기를 조절해 에너지 사용을 줄여주는데요 일회용 관전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솔라셀 리모트는 뒷면에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스스로 충전되고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어 목소리만으로 더욱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100만원대로 쿠팡에서 20% 넘게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LG전자 4K 울트라 HD TV 마치 눈앞에서 보여주는 듯한 리얼 4K의 선명함과 영상의 장르나 소리를 구분하고 음성과 배경음을 분리한 5.2.1 서라운드 효과를 적용해 마치 가상의 스피커가 있는 것처럼 더욱 공간감이 느껴지는 입체적인 사운드를 구현하는데요 주변 환경에 따라 밝기를 알아서 조절하여 최적의 시청 환경을 제공하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대화면의 몰입감을 더해줬습니다 그리고 6세대 인공지능 알파7이 영상을 스스로 분석하여 컨텐츠에 맞는 화질과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는데요 개인별 계정을 기반으로 앱, 영상 컨텐츠, 서비스를 추천해 주어 취향에 맞는 차별화된 경험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 홈오피스, 게임, 음악, 스포츠 등 선호하는 컨텐츠를 퀵 가이드로 설정하여 관련된 서비스와 컨텐츠를 한눈에 보고 사용해 보세요 음성인식 사용 패턴을 학습하여 나에게 딱 맞는 키워드까지 추천해 주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화의 질감이나 다른 시각적 설정을 조정하지 않고 감독이 의도한 대로 영화를 즐길 수 있는데요 선명한 영상과 몰입형 음향으로 나만의 생생한 시네마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가격은 100만원대로 구매 가능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가성비가 미쳐버린 대형 사이즈 TV 5개를 소개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인기 가성비 제품들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소개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